그래서 이제 2,510원 그리고 2,665원 이 박스권 내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눌림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비스 종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슈 몇 가지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비스 종목이 이전에 유상증자 때문에 제가 급락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 종목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던 당시가 이제 2월 27일 날 이때 은봉이 출연을 했을 때 당시였는데 자, 이때 제가 유상증자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법까지 다 싹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역시나 제가 예상한 바대로 크게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2,840원 이 매물 때까지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제 영상을 보고 잘 대응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이 찍었던 당시에 진입했던 분들도 수익을 보셨던 분들을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는지 자, 기사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2월 27일 날 영상을 찍었을 때 당시에 자, 자비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의 약세를 보였었죠 자, 근데 이 유상증자가 어떤 내용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1월 달에 대규모 배터리 수주 대응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부채 때문이 아니라 배터리 수주 대응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공정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실적까지도 받쳐주는 게 자비스 종목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수주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자비스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점부터 굉장히 탄력적으로 N자형 파동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크게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실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자, 284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서 매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냈고 지금 현재 차익실험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2665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의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차익실험 매물대가 꽤나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2510원 그리고 2665원 이 박스권 내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눌림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251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매집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이 종목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겁니다 하지만 251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 2360원까지는 하단이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출연할 만큼 자, 만약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2510원 그리고 2360원 이 부근에서는 신규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665원 자리에 안착하는 시점부터 시세 분출이 시작이 될 텐데 자, 2840원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상단이 꽤나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 2980원 자리를 돌파하면 3165원, 3160원을 돌파하면 3340원까지 이렇게 3단 콤보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항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시세 분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끝까지 대응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끝까지 한번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비스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당시에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오늘 좀 익절을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자, 그 저점 대비 무려 30% 이상 다들 수익을 챙겨가셨어요 다들 너무나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사실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타났지만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낙주 매매라고 해서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분석을 그런 분석을 해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대응법까지 싹 다 제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비스가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